강서구가 마을공동체의 성장과 생활자치 기반 조성을 위해 2021년 강서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공모합니다. 지원 자격은 강서구가 생활기반인 3인 이상의 주민모임 또는 단체로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마을케어사업으로 나눠 모집합니다. 지원규모는 30개 모임을 지원할 예정이며 활동비와 사업 운영비가 모임당 200만원에서 500만원이 지원됩니다. 신청기간은 오는 3월 19일까지로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고 제한자 참여심사, 현장심사, 전문가심사 등을 거쳐 4월 중 최종 선정될 예정입니다. 기타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자치행정과로 문의하면 됩니다.